한국과 미국, 한미 양국이 한반도 내 미국의 핵무기 운영계획 등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지침을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한미 간의 확장 억제 전략을 시행하기 위해 공동지침이 마련된 건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진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도발을 자행할 경우 한국군의 제대식 무기와 미국의 핵무기를 통화 운영하는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한미 양국이 일체형 확장 억제 핵우산 협력을 강화하기로 제차 뜻을 모았습니다. 올해 들어 2월 한미 핵협의 그룹이 일체형 확장 억제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이후 두 번째 의의인데요. 한미 핵협의 구입 그룹은 한반도와 영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과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한미 간의 양자 협의체로서 지난해 4월 한미 대통령의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확장 억제라는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구로부터 핵 위협을 받았을 때 미국 본토 방위에 준하는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합니다. 일단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4월 출범 이후 이제 제3차 핵협의 만남이 이뤄진 가운데 한미 양측은 그동안 핵 제대식 무기 통합을 위한 공동기획과 그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또 미국의 핵 작전에 한국의 첨단 제대식 전력을 통합하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억제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 바로 그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고 이제 범정부 시뮬레이션과 한미 국방, 군사, 당국 간의 도상, 순련, 연례화를 통해 북해 위기 시 협의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또 이와 함께 한반도 주변의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을 높이는 방안과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기한 한미 핵 제대식 통합훈련 시행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는 8월 시시대 한미연합 군사연습, 일치 자유의 방패 이전에 군사분야 고위급 관계자들에 함께하는 회의 또한 진행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8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실시되는 범정부 울칠 연습 때 이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울러 한미 양측은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방을 비롯해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연기한 한미 핵 제대식 연습과 훈련 시행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한편 한미 핵협의 그룹 대표들은 지난 5월 한국의 범부처 관계자 연구들이 제2차 핵업체 집중 교육 과정을 이수해 한반도와 영내 핵업체 집중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제공한 것으로 높이 평가받게 됐습니다.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인들이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실업률이 오는 것보다 두 배 더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주 열리게 될 연준의 FOMC 회의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어렵다는 보도가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지만 지난주 연방사무국가 발표한 4월 개인소비지출 PC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7% 올라 연준 목표치인 2%보다 높습니다. 이에 연준은 이번 주 1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발표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4월 4.4% 2022년 6월 7.1%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물가 상승률 2.7%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감이 매우 높아 금리를 내리기 어렵다는 신문의 보도입니다. 일단 하버드대학교의 스테파니 교수팀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물가가 1%포인트 오르는 것을 실업률 1%포인트 상승보다 두 배나 더 나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지난 5월 실업률은 4%입니다. 5%로 실업률이 상승한다면 실업자 수는 170만 명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물가 1%포인트 오르는 것이 실업자 170만 명이 늘어난 것보다 두 배나 더 싫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을 싫어하는 이유는 구매력 잠시 우려뿐만 아니라 정신적 부담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 스테파니 교수는 예산 기준이 빠듯하지 않더라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돈을 쓸 때 항상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예산을 재조정해야 되며 이는 기본적으로 인지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여튼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엇갈리는 신호를 보내면서 평균적인 미국인들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이는 바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소비격차 때문이라고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11월 대상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나선 민주당 후보인 조바인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대권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마금 돈지급 혐의에 대해 유죄 편견이 내려진 이후부터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줄곧 우세를 보이던 격전지와 그리고 경제 분야 구도가 바뀌는 분위기라는 보도입니다. 미국 CBS 방송과 여론조사업체 유거부가 지난주 실시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민주당 조바이든과 공화당의 트럼프의 지지율은 각각 49% 대 50%였습니다. 박빙이지만 여전히 트럼프의 우위판세가 유지되는데요. 하지만 엘리조나주와 조지아주 미시간주와 네버다주 노스케나주와 펜실베니아 위스컨시뉴 등 대선 승부를 점치기 어려운 7개 경합주의 경우 조바인 대통령 지지율이 50%로 트럼프 49%보다 1%포인트 오히려 높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거의 모든 7개 주 경합주 대상 조사에서 트럼프가 앞서왔지만 유죄평결 이후 이런 추세에 동요가 생긴 것입니다. 일단 경합주에서 1%나마 바이든 대통령 지지가 높아진 것에 대해 CBS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대하는 정서가 강해지면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층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제정책평가도 양상이 비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유죄평결 직후 실시된 파이낸셜타임스와 미시간 대 월간 유권자 동향 조사에서 경제를 다루는 능력에 관한 둘 중 과연 누구를 더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41%가 트럼프를 꼽았고 37%가 바이든을 골랐습니다. 지난 2월 설문조사 당시 격차가 11%포인트에서 4%포인트까지 줄어드는 것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국내 총생산 gdp와 주가 등 강세를 띄고 있는 미국 경제지표가 조바일 대통령의 재산 가능성을 키울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에릭 고든 로스 경영대학원 교수는 경제가 유권자들의 관심이 가장 큰 이슈인 만큼 트럼프 캠프는 이제 줄어든 경제 신뢰 우위격차를 걱정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유권자들이 바이든 보다는 트럼프 쪽에 보다 더 큰 희망을 걸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최대 현안을 꼽는 것은 바로 경제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투표에서 경제가 중요한 요소로 보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81%는 중요한 요소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11월 추러질 대통령 선거는 중동 전략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요. 조바이든 행정부가 중동 안정화 전략 차원 사우디아르바의 상호방위협정 체결 작업이 막판 고비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내세울 업적이 절실한 민주당 조바이든 대통령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조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과의 수교를 조건으로 사우디의 획기적인 상호방위협정을 제안한 뒤 현재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제이크 설립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무한마드 필산만 사우디 왕체자들 만났을 당시 협정 초안이 거의 완성됐다고 합니다. 협상 초안 모델은 미국과 일본 안보협정인데요. 사우디가 공격당하면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미국이 하고 사우디는 미국의 영토 영공 접근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그 뼈대로 갑니다. 이름은 전략적 동맹협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우디 내 중국 퀴즈 건설이나 양국 간의 안보협력을 금지한다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자여졌습니다. 한편 미국이 다른 나라와 방위협정을 맺는 일은 드문데요. 미국이 법적 효력이 있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것은 1960년 미일협정 개정 뒤 처음이고 권위주의 국가와 이런 협정을 맺는 것에 아예 최초라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민주당 조 바이든으로서는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정부 언론인 자마일카슈쿠지를 암살한 사우디가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고 공허했던 바 이제 그 놀라운 반전이 됐다는 것이 신문들의 평가입니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현재 얻을 것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구상의 그 핵심은 바로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외교관계 정상화입니다. 사우디의 안보 동맹을 제안한 것도 바로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두 나라가 잘 지낼 때 탄탄한 대이란 전선이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동 반미 세력 부심점인 이란은 갈수록 러시아와 밀착 중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슬람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를 단속한다면 중국의 중동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수도 있다는 이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미국과 사우디 안보 동맹과 사우디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라는 이러한 대형 거래는 미국의 지정학적 승리를 의미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11월 대통령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자산이 될 공산도 크다고 합니다. 몇 달 이내 돌파구가 마련된다면 팔레스타인 민간이 희생을 불사하며 가자전쟁을 밀키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원한다고 해도 많은 지지자들을 잃은 그에게 대선을 앞두고 큰 외교정책 승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이웃나라 캐나다 관련 소식 좀 전해드립니다. 캐나다 정부가 기존에 가정 보육 서비스 제공자와 가정 지원 근로자 시험 프로그램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간병인 파일러 프로그램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미국 내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캐나다의 새 프로그램은 간병인이 캐나다에 도착하면 일정 업무 경험을 요구하지도 않고 곧바로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캐나다는 2024-2026 이민 수준 계획에 따라 간병인 프로그램을 통해 약 15,000명 이상의 새로운 영주권자를 맞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존 프로그램은 이제 6월 17일 만료되는 가운데 이미 2024년 지난 4월 말 현재 약 5,700명 이상의 간병인들과 그 가족이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는 전 세계 뿐만 아니라 캐나다 역시 인구 노령화로 인한 간병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앞으로 6년 이내 약 900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들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인 가정 내에서의 돌봄이 필요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기존 간병인 프로그램은 언어 능력과 함께 고등교육 1년을 요구했지만 새 프로그램은 언어 능력과 고등학교 졸업장과 동등한 자격만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소 6개월의 업무 경험 요건도 변경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캐나다 간병인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많은 간병인들이 65세 이상임을 강조했는데요. 다시 말해 간병인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으로 앞으로는 노인 간병인들 역시 자신도 역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캐나다 간병인 임무는 근무 지역과 경력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가정보육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시간당 17달러 수준이지만 수요가 높은 도시에서는 최대 23달러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또 풀타임 간병인은 주당 30에서 40시간 일하게 되며 상주 간병인이라 하더라도 24시간 내내 일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상주 간병인은 숙박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초기 경제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이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새로운 간병인 파일러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식 출시가 가까워지면 발표될 예정으로 미국과 한국 등에서도 주시하고 있습니다.